어디 가는 거야. 공연. 아 공연. 매니저가 말 안 해줘가지고 어머니가 애기 보러 간다고 그러면서 오는데 그 애기가 나인 줄 알았는데 제 강아지였어요. 강아지 키우기 전에는 절대 키우지 마라. 그거 다 내가 다 치워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. 키우고 한다루. 아빠가 아이고 예쁘네. 이거 던져줄까. 키우지 말라면 왜 이렇게 좋아해. 그냥 말 못한 동물 불쌍해서 그런 거지. 하면서 간식 맨날 사오고. JTBC면 말을 좀 더 이렇게 좀 순화하고 톤도 좀 차분하게 해야겠네. 다음부터 힙합하는 애들 데리고 오지 마. 힙합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위험해 진실될 뿐입니다. 그렇죠. 꾸미는 없을 뿐입니다. 공연을 기다리고 있대요. 달릴 때마다 떨리는 이 모습. 하지만 좋은 떨림. 약간 잘 들리나. 근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? 댓글 읽어드릴게요. 루피 너무 멋있어요. 아 루피 멋있죠. 키드밀리는 없어요. 아 키드밀리 앞에 있는데 출연료를 안 묻어가지고 오늘 진짜 기차했어? 아 이거 방송. JTBC. JTBC 워터 ㅅ. JTBC 워터 ㅅ. JTBC 워터 ㅅ. 키보이 스윙스팅 망해라. 키보이 스윙스팅 망해라. 쎅. 공연에 올라가신데 긴장 안 되십니까? 긴장 절단하네. 나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울을 보여주는 거야. 내 소울. 오케이? 그래. 세상은 원래 이를 꽃꽃 봐. 사랑은 원래 이를 꽃꽃 봐. 키보이 스윙스팅 망해라. 키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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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make some noise. 한글자막 by 한효정